함께 일하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은 다리앞에 정차합니다. 다음은 종로가입니다. 종로가 내리실 분 미리 앞으로 나오세요. 빨리 빨리 내리세요. 야, 너하고 이러면 왜 그렇게 재미가 없냐? 저... 내 거자? 어머, 왜 그런 걸 물고 자니? 난 이게 없으면 잠에 안 와. 어렸을 때부터 습관인걸? 어머, 이 사람 변호사 아니야? 어머, 이 사람 물건 팔듯이 가르치면 재미있을까요? rom화 itting eaten chatter